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이런 분석과 함께 윤 대통령이 한동훈 찍어내기에 나설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러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한 시간 이상 두 사람이 회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만남이 있었지만 그때는 독대가 아니었고 당내 지도부 인사들 역시도 함께 만나가지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만남은 철저하게 비공개 독대로 이루어져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현재 정부 여당에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속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우선은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독대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정부 여당 결속 분위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날 만찬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냈고 한동훈을 외롭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냈는데 그때 메시지에 이어서 이번에도 독대를 한 것은 유난 갈등을 봉합을 하고 정부 여당 결속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로도 볼 수가 있고 현재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인데 당내 장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당내직을 수행을 하는데 향방이 갈릴 수가 있으며 솔직히 한동훈 대표는 배지를 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친융계로 분류가 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거치 문제를 두고 그대로 유입을 하는가 아니면 친한계로 물갈이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친융계로 불리고 있는 정점식을 찍어내면 유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도 나왔는데 어저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어떻게 받아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상병 특검법은 이번에도 부결이 되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통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을 했고 조만간 이번에 부결이 된 특검법보다도 더욱더 내용을 강화해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본인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 안에 대해서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원론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찬성한다고 해서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것이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최상병 특검법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긴 어렵고 명분 싸움인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최상병 특검법을 쳐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에도 두 사람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고 어저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불거졌었던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해가지고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 나아가서 한동훈 특검 역시도 밀어붙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에 댓글팀으로 의심이 되는 계정 24개가 6만개 이상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했으며 또 댓글팀 의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 쪽 역시도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라는 이런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 있는 만큼 민주당 지정에서는 이거 역시도 시비를 걸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엮어가지고 정치 공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워낙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인 만큼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제2부속실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제2부속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 영부인회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끌고 가야 할지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민주당을 상대하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위해서 민생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루어야 하고 특히나 민생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이슈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했겠죠 하여튼 정치권이라든가 여권 진영에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부보다는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난 갈등 때문에 정부 여당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고 지지자들끼리도 상당히 분열을 일으켰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봉합하는 분위기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두 사람을 만나서 원성이 높아진다라든가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고 서로 법조인 시절의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으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라면서 애정어린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 한동훈 대표 역시도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고 전했으며 당원 교육과 당 조직 정비를 잘 해나가겠다라고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러한 예상들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는지 자세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윤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힐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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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